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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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의 유도 사랑하를 믿어 계속 모를지겠어 We'll be home We'll be to me now 서로의 넷째째 만나보는 주민과 주디의 순위 소개 출발! 우아! 오늘 너무 예쁘다 어때? 그 옆덩어리지? 그의 매력에 푹 빠졌어 무덥겨 올라오는 운명이 그날의 매력이 이번 주 올밤 동네 고무기도 나와줘 할 말이 있어 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난 좋아하는 사람 있다니까? 뭐야? 누군데? 동훈이 오빠! 우리 동근 오빠가 이번 주 꾸이 올여름은 신나게 닮은 힙합 악동 서민저 거북이 거북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탈계절 탈계가 이번 주 탈이 조금만 더 예쁘면 얼마나 좋을까? 난 너무 예쁘다니까 조니가 정신을 좀 차리면 얼마나 좋을까? 뭐라고? 이수영 얼마나 좋을까? 이번 주 시리위 우와! 견뎌이 누나가 벌써 올라왔어 롱다리만큼 한 번에 훈쩍 뛰어 올라온 대신팬 탕탈의 가요계를 평정한다 김현정 탕탈이 2위 팬츠도 좋고 발라도 좋아요 하지만 사나이라면 왁이 최고지 잔잔하지만 락발레드의 큰 감동을 선사하는 그들 언제나 나의 영웅 윤덜배드의 사랑처가 이루지 우이 치매! 속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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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 다음 주부터는 서울에서 만나요 안녕!